비트코인을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정용화된 메커니즘이지 과거의 패턴처럼 방관기후의 급격한 상승? 이런 건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고 ETF 승인으로 인한 어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블록체인과 미래의 경제라는 주제로 한경닷컴에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주관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900여 개의 기업들이 리스트가 있는 것 같고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JP Morgan이라든지 아니면 웰스파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금융은행 회사죠 그리고 UBS 같은 유럽 쪽에 굉장히 큰 금융회사들인데 이러한 회사들이 리스트로 있더라고요 그 말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금융기업들이 비트코인을 ETF를 통해서 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리스트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 비중이 많이 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호재일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웰스파고라는 은행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웰스파고 투자하는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비트코인을 조금 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마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인지 기업들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까 이것들을 조금 조금씩 이제 담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볼륨은 늘려가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전체를 구성을 하는데 해치 자산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크가 크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러한 금융회사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로 어떤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담았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다들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시장이 결국에 커지겠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잠깐 투자 3개월 6개월 1년 투자하려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긴 관점으로 보통 포트폴리오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어떤 같은 호흡으로 우리도 같이 투자를 해야지 이게 호재다 해서 지금 갑자기 급등한다 이러한 이슈로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 시장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속 발전할 것인지를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CM이 같은 경우는 가장 제일 큰 어떤 선물 거래소죠 그래서 사실 CM에서 거래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가장 큰 투자 회사들은 다 CM을 활용하거든요 거기서 운영되는 게 석유라든지 아니면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채권이라든지 국채라든지 모든 상품들이 거기서 다 거래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24시간 운영되고 트레이딩 시장에서 가장 크고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어떤 근원이 되는 경제의 핵심 방향을 이끄는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로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을 이제 승인할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이 시장에서는 CM에서는 현물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물을 다 인도받지는 못하지만 인도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현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원래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또 생긴 게 ETF가 승인되면서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주식 사듯이 비트코인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그런데 ETF 시장은 실제 비트코인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거니까 증서를 사는 거니까 그걸 산 사람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물이 없는 건데 이 CM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현물 실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냐면 거기에 이제 거래소에서 있던 비트코인들이 실제 현물 비트코인들이 이 CM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CM으로 옮겨왔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제일 큰 시장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거기서 왔다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는 파급력이 일단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큰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현물과 선물 두 개 다 되니까 볼륨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볼륨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엄청난 자금이 이제 거기서 운영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승인된다고 해서 그 자금이 다 비트코인으로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볼륨을 키워가겠죠 그래서 결국에 CM에서 만약에 현물 거래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호재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ETF 승인보다는 조금 더 어떤 큰 이슈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CME 거래소의 현물 비트코인은 일반 투자자라기보다는 이제 큰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시장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시장 볼륨이 좀 커진다는 의미가 있고 미국 거래소하고 한국 거래소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 거래소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이낸스 중국 기반의 바이낸스하고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인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2, 3차 거래소들이 있죠 그래서 글로벌로 전체로 따지면 한국 거래소가 대표적인 거래소가 순위가 한 10위권 밖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전체 거래 볼륨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전체 거래 볼륨을 봤을 때는 현재는 대부분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죠 USDT로 다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암호폐 거래자들이 코인베이스에서도 거래할 수 있고 바이낸스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거래소도 다 할 수 있는데 한국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테더 거래가 있긴 하지만 볼륨도 작고 좀 까다로워서 가져와서 한국에서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은 좀 소외된 지역이 맞죠 그래서 뭐 규제나 이런 건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는 업비트 말고 다른 국내 거래소는 또 USDT 거래들이 또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볼륨이 작긴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는데 전체 시장에서는 좀 볼륨이 작긴 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되긴 하고요 한국 투자자들도 굉장히 사실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그렇게 이제 지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파워는 좀 작은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봐야 되는 게 미국의 ETF가 승리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ETF의 거래 볼륨들은 실제 그러면 이 거래가 어디서 일어났냐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그 거래 볼륨들은 또 결국에 현물 비트코인이랑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코인베이스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거래 볼륨하고 ETF의 거래 볼륨들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계속 이제 ETF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점점 더 성장하겠죠 그런 입장을 좀 봐야 되고 만약에 CME에서 현물을 취급하게 되면 또 하나의 시장이 또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거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리스크를 좀 제거해주고 거래 볼륨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점 물론 이제 한국 시장이 소외되는 것은 규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해결하기보다는 정부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더 큰 호재가 되는 거고요 물론 비트코인은 물론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의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옮겨올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지금까지 시총일을 유지해 왔고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가장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승인 자체가 비트코인에서는 호재고 이 암호화폐의 어떤 산업이라고 하죠 알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전체 산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산업들이 굉장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 이더리움 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한테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또 ETF에 상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호재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홍콩에서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홍콩 눈치보고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에서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린 거죠 물론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에는 무조건 호재가 되고 알트코인과 전체 시장이 좀 볼륨이 커지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 불장이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알트 불장은 보통 언제 오냐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지금은 전 고점을 터치했죠 근데 아직 알트 불장이 안 왔다는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고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거야라고 하면 대부분의 주요 트레이더들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트코인이 만약에 새로운 고점을 신고점을 갱신하고 자기의 비트코인 가격을 찾게 되면 그렇게 찾고 나서 조정도 받고 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알트코인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더리움이 먼저 가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아직 전 고점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먼저 가격을 찾고 이더리움이 전 고점을 터치를 하면 다른 메이저 알트들이 같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살펴볼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아직 남아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더 간다면 알트코인의 상승폭도 여전히 남아있구나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폭이 주는 이유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처음에는 비트코인 50개를 줬었고 그 다음에 25개 12.5개 6.6개 지금 3.16개 해서 계속 준단 말이에요 보상이 10분마다 비트코인 보상 주는 게 작아지는 거죠 올해만 해도 반가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하나 채굴하면 한 7억 보상을 받던 게 지금은 반으로 줄었다면 3.5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굴자들에 의한 보상이 감소하는 게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 반감기인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줬었죠 그래서 큰 폭으로 계속 줄다가 지금은 주는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90% 이상 공급이 됐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한 8, 9%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50을 줬고 그 다음에 25을 줬기 때문에 반감기가 꽤 역량이 있는 거죠 굉장히 크게 크게 시장에 역량을 줬는데 앞으로는 역량을 주긴 하지만 과거처럼 크게 역량을 안 주는 거죠 그 시기는 이미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아예 아무 역량을 주지 않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올해만 봐도 7억에서 3.5억은 큰 차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 거기 때문에 과거만큼 크지는 않지만 반감기에서 계속 이런 패턴이 유지는 될 거다 그렇지만 공급량이 예전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을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정용화된 메커니즘이지 과거의 패턴처럼 반감기의 급격한 상승? 이런 건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고 ETF 승인으로 인한 어떤 기관 참여자들 시장의 반응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역량이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반감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학습이 돼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호재가 아닌 거죠 다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반감기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최고는 또 뭔지도 몰랐고 지금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한두 번 투자해본 사람 아니면 비트코인을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반감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호재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잘 돌아는 가겠지만 가격에 아주 큰 역량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작은 역량은 줍니다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보안성은 결국 채산성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은 채굴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채굴 난이도가 높다는 의미는 채굴자들이 많고 채굴기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채굴을 하면 무조건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채굴을 계속해왔던 채굴자들은 올해 굉장히 큰 수익을 냈을 거고 그것을 언제 실현할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 실현했을 수도 있고 반감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채굴자들이 많이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채굴 난이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채굴자들도 떠나게 돼요 좀 떠나게 되면서 채굴 난이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채굴이 좀 더 쉬워집니다 과거보다 그 말은 채굴에 투자해야 될 투자 금액에 비해서 또 수익이 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 채굴자들이 많이 몰리고 채굴 기계 성능이 좋아지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맞춰지는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막 떨어져서 채굴자들이 떠나면 난이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영세한 채굴자들은 떠나고 그나마 힘 있는 채굴자들이 남아서 계속 채굴을 유지하고 더 떨어지면 또 더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채산성이라고 하죠 채산성은 내가 채굴에 들어간 원가하고 전기세 이런 비용에서 현재 가격에서 그걸 뺀 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시장 가격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치에서 운영했을 때 이 비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영세한 업자들은 좀 떠나기도 하고 좀 오래된 힘 있는 채굴자들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으로 사실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건첸탄 의미는 사실 알트코인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존재하는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사실 비트코인이 2만 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많이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그 어떤 긴 혹한기를 견뎌낸 그런 알트코인들이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혹한기에 비해서는 알트코인 시장이 가격이 꽤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겪고 이겨냈고 그러한 어떤 자금력이 있는 어떤 알트코인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좀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겨울 혹한기 때 꽤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한 알트코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VC부터 그런 알트코인 회사들이 올해 많은 어떤 프로덕트를 많이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알트코인이 다 좋다는 아니고 그중에 일단 좀 힘이 있고 기술력도 있고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좀 주도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지금 올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다 괜찮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알트코인 중에 일단은 비트코인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암호화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추천하는 점은 이더리움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개는 인류 역사하고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격의 변동은 있겠죠 그렇지만 사라지지 않는 코인이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가지를 좀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도 오래됐지만 이더리움을 초기에 투자한 개발진들 그리고 파운더부터 여러 가지 실제 거기에 참여한 팀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더리움을 어떤 이끌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팀들은 사실 대부분 초기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창업자 비탈릭 부테림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더리움의 주요 멤버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부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진들 이더리움의 역사와 오래 했던 핵심 파운더들은 돈은 의미가 없고 이더리움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비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물론 이더리움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별개고 핵심을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좀 굉장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가격이 계속 우상량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는 보통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없어지는 코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대부분 사라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거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이런데 최소한 이더리움까지는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고 나머지 코스모스, 카스파, 스텔라 이런 것들은 리스크는 있죠 리스크는 있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혁신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떠오르는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 같은 느낌일까요? 스타트업은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비교하면 될까요? 어떻게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비교해 보면 금같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어떤 스타트업, 대기업? 예를 들어 좀 성장한 스타트업, 페이스북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성장한 나머지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직 성장하기엔 좀 힘든 그래서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트코인은 처음에 딱 탄생했을 때부터 그냥 공정한 게임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창시하고 나서 연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오픈했을 때 커뮤니티에서 오픈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PC에서 프로그램을 채굴하면 비트코인을 10분에 50개씩 드립니다 먼저 채굴하는 사람이 그래서 공평하게 시작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나 그것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시작부터 공정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도 연계부터 시작했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연계부터 시작해서 그냥 채굴을 했을 때 50개씩 주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때는 노트북으로 채굴됐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켜놓으면 50개씩 계속 채굴됐어요 그때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공정한 게임으로 시작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부터는 달랐죠 아마 제 생각에는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돈은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자이시만의 부가 있고 굉장히 천재였죠 천재였는데 어떤 인류의 어떤 공헌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어떤 발명적인 기념품을 남기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컸던 것 같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자유를 잃은 사람이 약간 자기의 자아성취처럼 비트코인을 만든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더리움은 좀 탄생벽이 다른데 이더리움을 탄생한 비탈리프테리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고 중산층 이상이긴 했지만 이더리움을 만들 당시 비탈리프테리는 20대 초였단 말이에요 20대 초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천재 개발자였지만 펀딩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비탈리프테리는 이더리움을 개발할 때 펀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트코인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일부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IC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더리움이 한 거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리스크 부분은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죠 비트 맥시멀리스트들은 그래서 비트코인만 유일하고 다른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의미가 없다 뭐 스케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각자가 이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뭐 비탈 부터는 돈이 있었던 건 아니죠 뭐 시간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자들을 모아서 이제 개발을 시작했던 거였고 그 과거를 보면 이더리움이 처음에는 그 이더리움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개선해서 여기서 비트코인 위에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불리는 것을 하려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코어 개발진에서 그게 이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긴 한데 그렇게 좀 역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사토시 나카모타가 비트코인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개발하고 나서 백서를 오픈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백서 오픈하기 전에 이미 완성을 했고요 근데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서를 오픈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를 오픈했어요 그때부터 동시에 이제 같이 채굴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투자를 받은 것도 없고 아무 배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이미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를 추적해보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암호학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알았고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많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한 40대 정도 전후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만들었을 당시에 만들었을 당시에 나이가 좀 있었으면 40 아니면 굉장히 어리다면 아무리 어리더라도 30대 후반 정도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40대 후반 어쨌거나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어느 정도 경력이 좀 꽤 있는 개발도 잘하면서 어느 정도 경계적 자유도 있으면서 자기만의 굉장히 좀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더리움을 창시했던 비탈리프테리는 아무것도 없었죠 굉장히 독특하긴 했어요 천재였는데 나이도 어렸고 집이 뭐 아주 부유층은 아니었고 중산층 이상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펀딩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팀하고 모집했을 때 펀딩을 좀 해서 이더리움을 이제 개발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런칭이 되고 나서는 똑같이 이더리움도 채굴로 시작을 했습니다 채굴로 해서 초기 이제 쉽게 얘기해서 ICO라고 하죠 펀딩의 일정 비율을 이더리움을 재단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사람한테 이더리움을 돌려줬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채굴자들에 의해서 채굴자들이 이더리움을 채굴하면서 채굴을 하는 물량으로 소화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채굴에 의한 시스템은 똑같이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은 유사한데 비트코인하고 좀 차이점은 처음에 어쨌거나 펀딩을 좀 받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원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채굴에 의한 어떤 수익이니까 POW라고 하죠 프로포 볼커에서 어떤 작업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면 비트코인을 하나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10분에 한 번씩 공정하게 게임해서 그 어려운 어떤 수학 문제를 풀면 내가 현재 기준으로는 3.125개의 비트코인을 이렇게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총 2100만 개고 그게 총 채굴이 끝나는 시점이 2140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더리움도 똑같이 그러한 메커니즘이긴 한데 그것도 채굴에 의한 경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근데 그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똑같이 채굴하는데 채굴 방식이 비트코인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채굴에 의해서 제한이 없어서 전용 채굴기라는 게 생겼거든요 원래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노트북에서 채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았죠 노트북 하나 놔두면 비트코인 50개씩 채굴됐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채굴 경쟁이 생기면서 그래픽 카드로 넘어가고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누군가가 A식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전용 채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전용 채굴기에서 채굴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로는 저 이상 채굴이 안 되고 전용 채굴기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이 탄생했을 때는 이더리움은 그 전용 채굴기 A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A식이라는 장비는 진짜 비트코인 채굴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픽 카드는 뭐 비트코인 채굴도 할 수 있지만 그래픽 카드는 또 다른 용도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탈리프테린이 그것의 한계를 보고 우리는 그러면 좀 그래픽 카드를 쓰면서 채굴도 할 수 있게 해주자 A식이라는 장비를 저항성 없애자 해가지고 이더리움은 A식 같은 장비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로 채굴이 됐었고 그게 쭉 이어오다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POW 작업 증명 합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POS로 지분 증명 방식으로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하던 게 이제 더 이상 이더리움은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검증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맡기면 맡긴 수량에 비해서 내가 이더리움을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POS라고 해서 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해서 내가 지분을 맡기고 그 맡긴 수량에 비해서 채굴이 되는 그래서 그것의 장점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은 에너지 낭비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너무 그 에너지 낭비 아니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POS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가 아니고 이더리움 채굴에는 에너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일반 PC에 내가 이더리움을 거기에 맡기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뀐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그래서 뭐 작업 증명 합의 알고 있죠 이더리움은 뭐 지분 증명하기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똑같이 이제 어떤 블럭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똑같은데 거기에 합의를 이끄는 어떤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물론 POW가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고 POW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을 받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개가 다르고 뭐 깊이 들어가면 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의 대표적인 거는 저는 일단 이더리움이 제일 핫하고 이더리움 이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사실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알긴 조금 힘들고 이게 시장이 계속 변하거든요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어떤 3순위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순위를 결정하기에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남아있는 과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들이 지금 제가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또 1년 전에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시총상에 있는 것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더리움까지는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FTX가 이제 파산이 났죠 파산되고 청산하고 그 솔라나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제 경매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할 텐데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이죠 일단 FTX 사태로 그러니까 작년에 이 시장을 크게 충격을 준 게 첫 번째가 테라 사태였고 그 다음이 FTX 사태였는데 물론 시장에 다른 변수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사실 비트코인만 투자하지만 예를 들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만 투자한다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이 알트코인들의 역량을 받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큰 테라로 비트코인도 같이 가격을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의 어떤 이미 이제 가격은 충분히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좋은 호재죠 그래서 돌아오는 FTX의 물량들이 시장에서는 좀 물량이 풀리면서 이미 피해를 받던 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 시장에 던질 것 같지는 않고 일부 다시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과 그런 방향이 아마 반반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비트코인도 있죠 FTX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포함한 대부분의 물량들이 쭉 있으니까 비트코인부터 주요 이더리움부터 알트코인들이 쭉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겠죠 FTX 사태보다 지금 올해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있긴 하죠 만트컥스 그 물량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처럼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에 풀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잃었던 돈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묶여있던 돈이 풀린 건데 그 풀린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이 밑으로 가기는 좀 힘들고 그 물량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잃었던 시점에 비해서 대부분 수익 구간일 거거든요 엄청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시장에 던질 것 같지는 않고 일부는 좀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일부 시장에 던져지는 물량은 있지만 그렇게 손실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없던 돈이 해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제 포기한 돈이거든요 이제 시간도 지났고 이건 못 찾는다 해킹 당하면 대부분 못 찾는 게 설레였으니까 갑자기 보면 없던 돈이 꽤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전혀 없던 돈이 작은 규모가 큰 규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일부는 이제 시장이 던져서 내가 수익을 하겠지만 또 일부는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큰 사건을 당해서 다 잃었어요 근데 다 잃어서 다 잃고 지냈는데 갑자기 또 큰 부부로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정리할 것인가 고민해보면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정리하겠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전체를 정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볼륨을 봤을 때 다 시장이 던져질 것 같지는 않고 일부 매도하고 일부는 계속 좀 홀딩하지 않겠나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제일 정구점까지 찍고 나서 조정 비슷한 흐름이 좀 보이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보면 일단 전쟁 이슈가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약간 조정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그 역량으로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이 올 가능성은 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호재라고 하면 이미 이제 시장이 변한 초기죠 그래서 실제 반감기 이슈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본적인 호재로 계속 반응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ETF가 승인이 됐고 ETF 이후에 기관들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라는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이제 시장이 막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됐고 이제 참여자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여자가 들어올지 말지는 그 시장이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좀 다양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 괜찮아지고 전반적인 전쟁의 리스크도 좀 제거가 되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주식 시장이 오르겠죠 그럼 동반해서 같이 비트코인 시장은 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시장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기초적인 어떤 세팅은 좀 끝났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ETF는 실제 기관 참여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 참여자들이 얼만큼 투자했는지 금액들이 다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과거에도 그 기관들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오픈된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감춰진 정보라서 실제 얼마나 지표로 되는지 보기 힘들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ETF에 어떤 기업이 얼마나 샀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투자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되게 보수적이고 혹은 또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어떤 투자사들이 투자를 했는데 꽤 큰 금액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한두 기업이 아니고 그러면 좀 더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신뢰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력이 있죠 비트코인 세력이라고 하면 실제 비트코인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트레이딩 그룹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실제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했던 주요 팀들이라든지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런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 사실 트레이딩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괜찮은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일 수가 있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시장을 움직이기에 꽤 괜찮은 시장이죠 예를 들어서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큰 규모를 가지고 포지션을 이렇게 적절히 시장을 운영을 하면 그것들에서 굉장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사실 많이 모여 있었고 그게 과거에는 약간의 음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익을 냈죠 그래서 거기에는 단순히 비트코인 트레이딩 팀뿐만 아니고 실제 차익 거래 팀들도 있고 같이 하는 전문 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젠트 팀들이 있고 오픈되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그런 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ETF 승인되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과거에 그렇게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떤 전문 고래들이 많은 수익을 낸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시장까지는 그게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 시장은 보통 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이 있는 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품 같은 것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다 역량을 받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독특하게 그러한 어떤 외부 환경에 역량을 받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자유로운 특성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직접 운영하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의 임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트레이딩이 이런 자산을 굉장히 시장의 가격을 바꾸게 굉장히 좋은 어떤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많이 흘러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지만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것 같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18년도에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고 그때 이제 아는 분이 이쪽에서 같이 좀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 발을 들였고요 그래서 뭐 실제 잠깐 했다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접하고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사실 이더리움을 먼저 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존재했었고 이더리움을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뭐 대비라고 하는 그걸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공부하면서 이더리움을 사서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활용하면서 처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접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투자도 하고 이제 뭐 교육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공부도 해오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왔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으로 투자하는 거는 전통적인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할 수는 있어요 더 장점은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변하죠 시세가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쉽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체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이 쉬운 거죠 기업에 비해서 그게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공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고 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게 되고 비트코인의 어떤 신뢰를 하게 되면서 이 자산에 대해서 투자할 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수익 내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면서 오랜 기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수익 실현하는 게 있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비트코인은 어쨌거나 변동성이 크거든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이라는 게 아주 단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짧게 짧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것을 공부해서 할 수 있고요 다른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 입장에서는 주로 매수밖에 없잖아요 공매도도 가능하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는데 비트코인 시장은 좀 달리 그런 어떤 공매도죠 롱 포지션과 쇼 포지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열려 있고 그래서 어떤 변동성에 근거해서 내가 트레이딩을 좀 공부하면 비트코인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한 다음에 좀 알트코인 시장을 넘어가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시장 전체를 이해하면 아직까지는 기회는 많고 그런 기회들 속에서 주식 투자하듯이 똑같이 하는데 좀 더 높은 수익률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거죠 비트코인은 저는 뭐 특별하게 투자에 있어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또 하나는 실제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최산성이 떨어져서 외국에 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에 내가 임대를 받아서 비트코인 채굴도 할 수 있거든요 채굴로 인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어떤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 그 정도뿐이지 그걸로 엄청난 수익을 내기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하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적절하게 잘 투자를 해야지 좀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투자를 했을 때 꽤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그만큼 높은 수익률에는 높은 손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있지만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알트코인을 계속 투자하면서 알트코인으로 수익 낸 것을 다시 비트로 바꾸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전략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이해하는 거 있어서 일단 비트코인 투자는 굉장히 쉽다 사실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내가 단기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장기로 투자할 건지만 좀 정하면 돼요 그 관점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시장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이슈들이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근본적인 선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났을 때 비트코인이 더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막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서 뭐를 더 발견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치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주식 투자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라는 것은 지금 주식의 가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사들도 분석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계속 유지할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00년 200년 홀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물론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공부한 분들이 비트코인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져서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을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으니까 알트코인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의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그만큼 굉장히 쉬운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두 달 아니면 세네 달 정도만 좀 마음작 공부를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체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어떻게 이제 투자할지를 자기 투자 원칙에 맞게 정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좀 크고 최근에 좀 일어난 변화들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여력은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시가 총액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처음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비트코인 하나가 1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1억이 있어야 비트코인을 산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에 사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지 보통 주식은 한 주를 사야 되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이 하나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은 단위가 그 사토시 단위라고 해서 0.00008째 짜리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100원 200원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려져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는 사실 현재 금액보다는 시가 총액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시가 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가 봤을 때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금시총에 비해서는 지금 10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만약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내가 진짜 금시총을 넘을 것 같다라고 내가 그렇게 확신이 든다면 여전히 저렴한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비트코인이 금시총이 지금 10분의 1 수준인데 이것도 여전히 비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비싼 가격인 거고 본인의 이제 어떤 가치와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런 관점에 따라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좀 독특한 게 일단 기업의 시총하고 비교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질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기업은 실제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들 그리고 계속 변하잖아요 금은 변하지 않듯이 어떻게 보면 금시총이랑 좀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런 한 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고려해서 시가총액을 봤을 때 내가 이 정도 시총이면 비트코인이 지금 좀 비싸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좀 저렴한 것 같은데 하면 내가 이제 여전히 투자할 포인트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상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초기 시장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정고점을 달성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ETF 승인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반간기도 있지만 그래서 ETF 승인이라는 어떤 거대 이슈가 이걸 제도권으로 불러들였고 그래서 큰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고 그래서 그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어느 정도 시장은 또 조정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 뒤에 비트코인이 또 자기 가격을 갈 텐데 현재 올해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있다라는 좀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사실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다고 할 때 보통 비트코인 채굴의 마감이 2140년 정도 됩니다 아직 굉장히 많이 남은 시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도 비트코인은 유지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금시총을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지만 그 저렴하다는 의미가 올해 딱 올해만 두고 왔을 때 올해 가격에서 지금 제일 저점인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최고점인가 그렇게 또 보지도 않습니다 또 여전히 시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인데도 굉장히 좋아지면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초기 시장이고 생각보다 ETF 이슈로 좀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좀 많이 받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결정한다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본인의 어떤 투자 어떤 진입 시점 이런 걸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김치 프리미엄이 한국에서 많을 때는 8% 9% 이렇게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막 1억 정도 됐을 때는 그럴 때는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을 때는 좀 안 사는 게 사실 좋습니다 원래 비싼 가격에 김프까지 있으니까 더 비싼 거죠 지금 보니까 한 3, 4% 때까지 내려온 것 같고 이게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는 거의 없을 때도 있거든요 어쩔 때는 가끔이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게는 쉽지 않고 한국 시장의 특성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은 항상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같이 좀 김프가 낮아졌을 때는 오히려 김프가 높을 때보다는 좀 더 나은 시점이긴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면 그런 김치 프리미엄 가격도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쌀 때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좀 저렴할 때 그나마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트코인을 봤을 때 코인마켓케이비라든지 코인개코 같은 사이트를 보면 시가총액이 쭉 나오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알트코인을 만약에 투자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100위권 안에 있는 거를 좀 선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결국에는 알트코인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퍼센트를 정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도 괜찮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알트코인 이렇게 포트폴리 세 가지를 만약에 투자한다면 내가 투자하는 자금에 비해서 리스크가 배수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비트코인을 5를 담았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에서의 리스크는 50이 되는 거고 근데 한 3 정도는 또 이더리움을 담았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리스크는 8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괜찮아 보이는 시총 10위권 중에서 괜찮은 메이저 알트코인을 또 하나 담았어요 한 2 정도에서 그러면 그 2 정도 담았 알트코인은 90이 되는 거거든요 리스크가 그래서 리스크가 배수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보고 항상 투자를 해요 200% 300% 그러면 그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수익률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트코인들은 빠질 때는 90까지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큰 금액이 들어갔든지 결국에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상승폭보다는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배 이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알트 비트가 만약에 빠질 범위가 50이라고 하면 이더는 80까지 빠질 수 있고 100위권입니다 100위권에 있는 메이저 알트는 90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90까지 빠져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면 투자를 하면 되고 100위권 밖에 1000위권 이런 신생코인도 있죠 그거는 99%까지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99% 빠져도 내가 견딜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100위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비트 50, 이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30, 메이저 알트 20 하면 시총 전 밑에 있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1%만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는 그냥 다 없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꽤 괜찮게 잘 골랐으면 성적이 좋을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반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시총에 있는 것에 높은 수익률을 기도해서 거기에 반 이상 담고 이더 상이 있는 비트라이더는 거의 포트폴리오 없고 이렇게 대부분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체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제 금액이 커지면 결국에 장이 좋을 땐 괜찮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 정리되기 때문에 장이 최악으로 했을 때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알트코인인가 그리고 최악으로 갔을 때 이 알트코인은 살아남을 알트코인인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사례가 많죠 많은데 보통 성공이라면 일단 100배 이상을 의미하는 거고 100배 이상의 성공적인 그게 있는데 보통은 제가 투자 포트폴리오 쭉 했을 때는 한 10개 정도 하면 가끔 1개 정도가 그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게 의외로 내가 기대했던 건 그렇게 안 되고 의외의 것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분석하고 아무리 잘 봐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내가 기대했던 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얻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생각보다 좀 다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중에 의외로 어떤 것들이 막 100배로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랐을 때는 욕심을 버리고 빨리 수익 실현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해서 좀 현금화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그런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비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보더라도 좀 계속 리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런 좀 시청이 낮은 가능성 있는 알트코인들을 어느 정도는 저는 좀 담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런데 그 범위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전체 포트폴리오 알트를 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담는 경우는 내 전체 자산에서 이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작았을 경우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전략을 채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자산 규모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알트코인 괜찮은 것들은 100배 이상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투자했던 건 테라였습니다 테라 사태였는데 테라는 그때의 시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은 알트라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특히 전문가들부터 해서 왜냐하면 시총이 12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장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전까지 다른 알트들로 100배 이상 수익 내고 많이 수익 낸 것들을 테라에서 사실 거의 다시 다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트라우마 같은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인데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테라 사태가 저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충격이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 제가 투자했던 경험에서 가장 어떤 좋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테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테라를 제가 넣었던 이유는 테라를 다 투자한 게 아니고 테라에 스테이블 코인을 넣으면 19% 이자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으로 제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사실 제가 다른 알트코인도 투자하면서 100% 200% 500% 1000% 이렇게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0%라는 말은 마이너스 90 이런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했을 때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죠 굉장히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테라를 보니까 20이에요 그러니까 1000%보다 20%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안전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좀 힘들다 변동성이 힘들고 너무 이렇게 리스크를 안는 게 힘들다 해서 저는 리스크를 줄인다고 생각하고 테라에 넣었던 거예요 그쪽 아마 암호페 그 시절에 투자했던 사람도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건 수익률이 더 좋았거든요 200% 300% 이렇게 됐으니까 20%는 큰 수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거기에 20%를 좀 많이 넣었죠 굉장히 많은 자금을 넣었었고 근데 이제 테라 사태가 이제 발생했었고 그때가 제가 굉장히 바빴던 때여 가지고 사실 좀 고민 고민하다가 다 잃지는 않고 중간에 좀 뺐어요 많이 뺐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100% 손실은 아니고 자금에 좀 제가 가진 자금이 좀 큰 자금에 손실을 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큰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시장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큰 교훈을 거두면서 그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좀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직 이제 시장의 초기였으니까 저도 이제 초기에 들어왔었고 초기 시장에서 이제 경험한 경험이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자산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계기로 해서 이제 지금은 항상 리스크 관리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그래서 그런 투자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저는 사실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 높은 것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높은 수익률이 있지만 거기에 항상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까지가 좀 안정적이고 그 밑에 많은 것들은 여전히 다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는 또 높은 수익률도 의미하니까 또 어떤 큰 금액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일부를 약간의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테라로 있었던 손실이 그 당시는 제가 전체 가진 자금의 60%까지는 제가 지켜냈었고 40% 손실을 봤었고 근데 지켜냈는데 테라 사태로 인해서 암호 시장이 다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암호화폐를 돌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아서 테라 사태로 같이 연달아 충격을 받아서 제가 그때 한 70%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까지는 지켜냈는데 꽤 올렸던 자금의 한 70을 이제 날렸죠 그래서 그런 좀 아프죠 그 시절에는 제가 그래서 사실 그것도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높은 수익률을 받기 때문에 아 이제 곧 졸업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만한 상태 교만한 상태 이건 이제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있었던 상태죠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계속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흥분과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좀 어렵죠 그런 상황이 저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테라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은 언제든지 갑자기 다 이렇게 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을 했죠 시총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높다는 의미는 10위권 안에 있었으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무너질까 이런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리스크가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시장에서 뭐 시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10위권 안에 있는 대기업 정도 시총이었으니까 결코 작지 않은 대기업 우리 대기업 그렇게 쉽게 망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총이라면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은 가지만 시총 자체가 너무 크니까 잘 이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솔라나를 쓰면 솔라나는 좀 태생이 좀 독특해요 그 보통 보면 비트코인 있고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알트코인 그 다른 코인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뭐 주제와 그 카테고리가 좀 다 다릅니다 솔라나는 독특하게 탄생 배경부터 좀 다른데 물론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이더리움이 경쟁체인이라고 하고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뭐 더 빠른 속도 뭐 더 빠른 것들 이런 걸 하는데 탄생 배경이 그 미국에서의 좀 VC 위주로 좀 많이 솔라나 생태계가 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개발자 중심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솔라나는 좀 자본 좀 많이 투입됐다 이런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VC들이 많이 투입이 됐고 그렇게 해서 솔라나가 올랐다가 솔라나가 한 번 크게 떨어졌죠 크게 떨어졌고 독특하게 다시 살아남았어요 그만큼 어떤 뒤에 이제 자본력이나 이런 백화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딱 비교해보면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체인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더리움은 하드포크라는 좀 트라우마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건 있지만 체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솔라나는 체인이 자주 멈춰요 블록체인이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데 멈추는 일이 뭐 최근에 있었고 과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른 어떤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을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좀 자본이 많이 투입된 그래서 시장을 좀 주도해 가려는 그러한 어떤 포지션이 많고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솔라나가 두 개를 딱 비교해보면 이더리움은 완전히 순수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냥 뭐 자본도 모르겠고 짱박해가지고 개발만 하시는 그런 좀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솔라나는 그것보다는 이제 VC에서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돈에 의해서 좀 탄생한 그래서 돈에 의해서 개발자를 고용해서 그렇게 고용된 개발자들이 막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프로덕은 나오는데 약간 성능은 좀 떨어지는 그렇게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라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솔라나를 좀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솔라나는 좀 굉장히 빠르죠 빠르게 변하고 어떤 좀 조금 더 자본주의가 좀 강한 그리고 이더리움 진영은 자본주의보다는 조금 개발 진영이 좀 강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솔라나는 쉽게 비교하면 솔라나는 약간 좀 자본중심의 색깔이 짙고 이더리움은 좀 개발자 중심의 문화들이 좀 짙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리스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트코인들을 투자할 때는 보면 알트코인의 토크노믹스를 좀 봐야 되는데 알트코인의 토크노믹스를 보면 VC들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리고 그 뭐 처음에 이제 세일이 얼마였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통 VC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1차, 2차 프리세일에 비해서 대부분 100분의 1 정도 가격이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저렴하게 사는 거죠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볼 때는 그 부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VC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VC들이 투자한 시드 라운드는 대부분 100분의 1 가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100배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VC들이 먼저 투자하고 1차, 2차 프리세일 지난 뒤에 거래소 뒤에 상장이 되니까 그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에서 상장된 가격은 최소한 500배 이상 가격이 올라간 뒤에 우리가 사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오래 있었던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의 시기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다 의미가 이제 훼손됐다고 보면 되고요 굉장히 오래된 알트코인들은 그런 게 이제 많이 훼손이 된 거고 없어진 거고 시장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들이 이제 정상화가 된 거고 새롭게 나오는 알트코인들은 다 그런 이제 시장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처음에 투자를 한다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비트코인만 충분히 투자하고 근데 알트코인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알트코인도 굉장히 또 재밌는 시장이거든요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알트코인은 이더리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안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차이는 보통 비트가 뭐 10 떨어지면 이더는 20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아셔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알트들은 뭐 40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 수익률만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게 배수로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만약에 정말 사고 싶다면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하고 비트에 비해서 좀 적은 수량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경험 삼아 조금씩 해보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알트만 투자하면 좀 시장에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한 게 다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충분히 공부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